저 아까 얼굴 쌩얼 공개가 돼가지고 이제 망했다 우리 여보들이 전부 다 팔로워를 취소하고 다 나를 떠나겠구나 이제 완전 망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여보들을 내가 잃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없네요 아직은 이게 무슨 상황이지? 이게 무슨 현실이지? 이제 일 끝나고 집에 갈 거고 커피 찍어보려고 했는데 바쁠 때는 너무 바빠가지고 찍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못 찍었어요 언젠가 기회가 될 때 꼭 찍을게요 나름 조금 재밌어요 커피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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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